9월 28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 제가 경매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게 제품을 많이 쌓을 겁니다. 특히 여기는 우드설량만 큰 대형 사이즈들이고요. 우리는 이번 경매는 우드설량만 못 만드는 짜투리들 짜투리는 공방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거든요. 공방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누구나 다 만질 수 있게 평 다 잡아서 갖다 놓겠습니다. 대추나무도 있고 아무것도 많습니다. 특히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바로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9월 28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입니다. 이제 하루만큼은 제가 경매에서 취미를 할 수 있는 분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평 다 잡아서 대패 다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. 사실은 이런 건 대패값도 안 나옵니다. 이런 건 대패값도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대패값 보고 오시면 됩니다. 제가 많이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. 특히 여기는 아무도 대패해서 경매 다 갖다 놓을 제품들입니다. 항상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.